저희가 엄청난 뇌생남으로서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 또 껴주신 거예요 이제? 아니 그러니까 변모로 제가 하고 있고요 본인은 그냥 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조연출이 문제를 냈을 때 저희가 너무 쉽게 맞췄다 그래서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계속 가리지 않고 저에게 뭔가를 던지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PD까지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PD님이 좀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좀 이제 문제를 저희가 풀면서 약간 눈치가 보여요 아 이거 좀 빨리 풀어도 되나? 우리가 이걸 풀어도 되나? 그러니까 답은 아는데 아 이거 지금 말해도 되나? 20초만 푸는데 20초도 안 그래요 한 15초, 10초만 푸는데 지금 답을 얘기할까? 나중에 또 딜을 할 거 아닌가?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